1월 22일 일본 뷰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우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뷰쇼 효과나다 해역의 강진으로 난카이 트로프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2월 12일 토요일 현재까지도 효과나다 해역의 강진이 난카이 트로프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서 곧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해외의 지진학자들부터 일본이 일반 시민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월 12일 효과나다에서 경우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0일에는 뷰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우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11일에 일본 주국호 시마네연 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역의 지진은 1월 1일에 규모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2전입니다.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시마네는 작년 8월에 진도 4가 2번 발생을 하였으며 10년 만입니다. 작년에는 도쿄도 23구의 규모 6.1의 강진과 와카야마연의 진도 5압 모두 10년 만에 지진이었습니다. 게다가 2016년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시마네연 근처 도토리 중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월은 도카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 도카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 이후에 작년 7월에 시마네연에서 10년 만에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국호 지역의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2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군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2월 11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군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군모 4.1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20km로 매우 얕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해군 대지진 발생 전에도 얕은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쿠시마는 2년 연속 작년과 재작년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독하라 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5월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에 독하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후쿠시마 지역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11일에 독하치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작년 6월 2일에 규모 4.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반년만이고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카이도 독하치의 강진은 2008년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08년은 규모 7이 3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2021년에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한 번뿐이었는데 2008년은 3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8년을 살펴보면 지진이 일어난 순서가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동북지역 이와태연 그리고 나서 호카이도 독하치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규모 7 플래스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9월 11일에 호카이도의 독하치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전에 대만 근처의 일본 유나군이 섬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해연에서 이상징역이 발생을 하였으며 쿠릴렬도에서 규모 5.9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상징역 발생과 대만 부근이 유나군이 섬 규모 5 이상 이후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릴렬도와 호카이도 독하치의 연쇄 도미노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08년에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지진의 횟수가 4번 감소하는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도 일주일에 4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 중임으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